지금 해외에선 GTA 6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이 되고 있습니다 락스타는 2023년 12월에 GTA 6 트레일러를 공개했었고 그 트레일러에선 GTA 6가 2025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 게임 웹사이트인 코타쿠에 따르면 락스타는 GTA 6 작업이 필요한 수준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자택근무는 이제 그만하고 사무실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GTA 6 출시 날짜는 2026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 미뤄는 것은 긴급 계획일 뿐이지만 때로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락스타가 마지막까지 예정일대로 정상 출시인 것처럼 하다가 막판의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코타쿠가 뭐냐면 게임 관련 뉴스나 리뷰가 올라오는 사이트에요 락스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여기 기사 중에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서 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보안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락스타가 그동안 해킹을 워낙 많이 당하기도 했고 그에 대한 대비로 회사 출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GTA 6 작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락스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GTA 5도 연기가 조금 많이 됐었어요 GTA 5 풀스 버전을 2013년 봄에 출시한다고 했다가 9월 17일로 연기하고 발표 그리고 GTA 5 PC 버전을 2014년 11월 18일에서 2015년 1월 27일로 연기 그리고 게임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한 이유로 2015년 1월 27일에서 3월 24일로 또 연기 그리고 아직 테스트가 더 필요다면서 3월 24일에서 4월 14일로 연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겁니다 저는 일단은 GTA 6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더 많은 GTA 관련 정보와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엥주하소서